하수도 공사로 북구 오치 쌍굴다리 내 차량 운행이 오는 13일까지 통제됩니다. 북구는 오는 13일 오후 5시 30분까지 호남고속도로 하부 오치 쌍굴다리 약 70m 구간의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합니다. 공사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쌍굴다리를 지나는 차량은 무능 굴다리로 5회 운행해야 합니다. 북구는 공사 현장에 5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이용 차량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